요즘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인데요. 구글이 한국 뉴스 서비스에 팩트체크, 즉 사실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글은 새로운 기사가 매일 온라인에 게시되지만 모든 기사가 다 정확하진 않아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언론사는 기사를 송구하면서 구글 전용으로 팩트체크 표시를 붙일 수 있으며 사실과 주장의 식별, 투명한 출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구글은 표시된 기사의 내용을 거듭 검증하거나 확인하진 않지만 기준에 어긋난 기사로 드러나면 재량으로 표시를 무시하거나 기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